자 안녕하세요 혈압마라톤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비전과 동맹을 다 끊어주시구요 동맹 끊고 비전 끊고 다 꺼버려 여기서 1등하는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닛이 나오느냐가 정말 관건인데요 아 아비터 떴어요 도망가야되요 왜 안올리죠? 근데 아비터? 뭐하나요? 나 올릴라고? 그런 욕심부리지마세요 왜 안올리는거지 근데? 진짜 왜 안올려? 해처리안짓고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어차피 해처리 지어봤자 뮤탈에 의해서 터질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들어가는게 먼저에요 그렇죠 들어갔어요 안녕? 안녕? 반가워 검돌이구나 넌 뭐야 저리봐 절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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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가세요 아 이건 내가 잡아줄게 아 이거 그냥 잡자 SCB는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62만 바퀴짜리 그냥 들어갑니다 이제 시작부터 계속 걸어주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만 걸고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아비터가 떴기 때문에 아비터는 한번 묶어줘야됩니다 계속 얼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몰래 와가지고 락다운을 걸어주고요 파괴를 시켜주고요 주황색을 락다운 한번 걸어줘야될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인 락다운 너 이거 락다운 다 갈 준비해 다 할 때 됐잖아 됐어 이제 들어갈게요 진짜 들어갑니다 아 여기는 오버른드와 그 다음에 아비터로 계속 얼림당하고 있는 저 파랑 네 들어갑니다 일단 한번만 해야돼 지속적으로 하면은 좀 근성없고 나약한 분들은 그냥 나가버립니다 열받아가지고 참 이거 무종유닛이라서 얼림도 안나가거든요 저는 네 들어가요 자 캐리건이 나왔네요 감염된 캐리건 드디어 드라운이 풀려서 올라가고 있죠 자 뭐야 이거 비켜 길을 막고 있어 근데 아비터 들어갔나요 들어갔죠 어 뮤탈이 풀렸네요 이거 한번 더 드세요 좀 더 느리게 가세요 어우 도망가 뮤탈 뭐해 왜 가만히 있어 뭐 다른거 하고 있나봐요 얼림당해가지고 인터넷 웹서핑하고 있나봐 정신 차린거야?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요 진짜 뭐 인터넷하고 있는거 같은데 약간 좀 렉이 걸려 알트탭할때 그런 렉이 있잖아요 아 아 이런 젠장할 나도 좀 웹서핑 좀 하고 올까요? 아 뭐야 이게 여기서 이게 또 와 190만 바퀴 이러면은 파랑님이 단숨에 2등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현재 여기서는 서로 혈퇴를 버리고 있고요 지금 바로 2등으로 올라왔죠 이거 해처리 지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방해하는 인원이 없잖아요 해처리 지어주면 될 것 같은데 리버 안좋은거 떠나 안좋은거 아 G4라이터 무난한거 떴네 파랑 뭐해 근데 아 파랑 움직이고 있구나 정신을 차렸어요 네 안좋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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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야돼 아 느린거 왜 안뜨는거야 다들 그거 안뜨죠 왜 광클하는 시민 시민 시민이 떠야되는데 이 사람도 시민이 안뜨네 자 이제 저는 들어갈 준비를 할게요 가디언 캐리어가 가디언 잡기는 좀 힘들거에요 아무래도 제가 체력이 9999기 때문에 암호도 255구요 그래서 웬만하면 잡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인데요 네 빨리 들어갑니다 8만짜리 빨리 들어가 뭐해 뭔 다리에 지가나 겨우 그정도 가지고 어 무종률이 한번 떠봐야지 정신차리지 카카루 아 진짜 아 아 야 이거 꼬리나면 모두 초기하다 이거 잡아 빨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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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여기서 대기죽이네 야마토 써 야마토 야마토 그렇지 야마토 데미지 별로 안들어갈걸요 야마토는 야 꼬리나면 모두 초기야 잡아야지 뭐해 안잡고 아 시민 나왔어 아 나 진짜 그니까 지금 연두도 꼬리나면 모두 초기야 하고싶지가 않나봐 초기야하면 본인한테 좀 이득일텐데 아니 근데 뭐하냐 너 보라색 그래서 잡았다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점수 초기야 그렇지 아 왜 아 그걸 잡으면 어떻게 해 방금껏 잡으면 안되지 안그러면 락다운 당하지 그렇게 그럴줄 알았어 꼬리나면 모두 초기야가 아니라 네 점수 초기야 그거는 잡으면 안됐었는데 아 그것까지 잡았네 그 뭐야 주황색이 아 이런 근데 저는 왜 무적 유닛만 나오는거죠? 진짜 이거 열심히 들어와도 15만 바퀴밖에 추가가 안돼요 네 네 현재 1등이고요 네 2등이랑은 뭐 점수 차이가 많이 안나지만 그래도 빨빨리 들어가면은 충분히 예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쭉 들어갑니다 일단 이게 이게 신세계가 없는 버전이라서 음 좀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을 안할 수가 있어요 아 맨잉 누나는 안잡아 아 맨잉 누나는 잡으면 안되요 어 어허허 반짝이 뿌려주시네 네 리스토레이션 마린은 뭐야 마린은 잡아야돼 왜 왜 왜 왜 왜 이렇게 왜 뭐했는데 아 리버 걸어온다 아 탱크는 뭔데 아 미안 잘못했어 아 이런 이거 분명 잡힐텐데 리버한테 야 같이 잡아 차라리 같이 잡아줘 스플레시로 그래 넌 죽었다 넌 그대로 있어라 제발 아 너무 빠르다 야 가지마 저건 아니야 굼돌아 잡아줄게 아 야야야야 잠깐만 아비터다 어우 어우 무서워라 아비터만 떴다면 무서워 죽겠네 아 쿠션 데미지 대박이네 이거 아 도망가 도망가 야 기다려봐 이거는 일단은 걸어가 어디서 이씨 어디 어 어디서 나보다 빨리 갈라 그래 걸어가 걸어가 아 파랑 저기서 대기중이네 계속 얼릴라고 아 아 야 뭐야 어디야 여기였었구나 아 아 저거 락다운 걸면 되잖아 아 맞다 락다운 거기 냅둘걸 아 괜히 뿌렸네 어차피 저는 발각될 일이 다크아칸이 아니면은 없거든요 그렇지 잘 잡았어 이거 안 잡을거야 야 잡으면 안 돼 잡지마 그거 아비터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유닛이란 말이야 얘는 겁대가리 없이 어디서 거기다 그걸 짓고 있어 무적이야 아 나이스 와 잘했다 저걸 저걸 저는 원했어요 근데 이거는 죽이는게 나을까요? 풀리면 다시 또 얼리잖아 그리고 180만 바퀴기 때문에 죽이는게 나아 죽여 죽여 야 메딕 나오면 어떡하냐 메딕 좀 잡아주세요 야마 메딕 잡아줘 아 일부러 안잡는거 봐 야 초기야 잡지마 저건 잡으면 안되죠 네 좋습니다 초기야 떴구요 파랑색이 초기야죠 갈색아 다잡음 물 다잡음 아 그 잡으면 어떡해 와 진짜 저 멍청한 파랑 잡았어 아 보라 저거 진짜 멍청하네요 멍청해 어어씨 보라 때문에 게임 망했네 진짜 파형 난 지나갈게 나도 지나간다 넌 지나와도 여기서 바로 나오면 바로 얼림당해 흐흐흐흐 아 요 보라 때문에 게임 망했어 파랑 그냥 초기야 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바로 가는거야? 가는 척하면서 또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또 플릴 때쯤에 와가지고 또 얼리겠지 근데 백팔.. 35만짜리 네 다행히도 180만짜리 아비터가 있고 35만짜리가 있는데 다행히도 35만짜리네요 안돼! 살려줘 제발 아비터 얼리러 온다 야 나 좀 죽이면 안되냐? 그래 잘했어 어! 어! 어딨어? 아 뭐 잡혔어? 아 잡혔네요 네 좋구요 자기거 자기 걸렸어 일단 연두는 어 잡아줍니다 너 풀렸어 뭐해 근데 너는 이거나 먹어 점수가 너무 높네 똑같이 이거나 아 왜 이렇게 점수 높은거만 골라서 나오세요 이분은 그래 넌 그거해 넌 그거해 그냥 됐어 전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냥 들어가면 좀 아쉽죠 락다운을 좀 해야죠 그래도 잡은 기회인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같이하자 야 동생아 너 그냥 죽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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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잡지마 저거 잡으면 안돼 아니 쟤는 왜 저걸 왜 잡아주는거야? 혈암마라톤에 대한 개념이 없는건가? 야 나가면 어떡하냐 아 그만해야되겠다 한명 나갔어요 락다운 당하잖아 넌 뭐야 아니 안잡을래 그냥 아 자꾸 쟤가 잡네 나 그냥 들어가야되겠다 아 똥쟁이 나왔어 하지만 똥쟁이는 구석으로 잘 들어간다면은 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구석쪽으로 가면은 똥싸는게 아 안돼 안돼 그러지마 구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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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싸는게 막혀가지고 어 갈 수가 있는데 아 이거 제발 가자 제발 제발 갈 수 있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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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오란 말이야 아유 안 들어와 그렇지 들어왔어요 어 다행이다 이게 다 똥이에요 똥이 막혀가지고 어 딱 들어왔습니다 어 숨어 나보다 먼저 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 저 근데 못잡을걸요 잡을 수 있으려나 안잡을래 근데 좀더 느리게 가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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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두번 한번더 한번더 안간데 안가 이거 뭐야 아 아깝다 어 캐리어 이거 배슬 백만바퀴짜리라서 잡아주는게 좋거든요 우정윤이 우정윤이 쩔구요 그렇지 백만바퀴짜리는 잡아주는게 좋아요 20만바퀴로 줄었죠 네 못떴어 못떴어 뿅뿅이 들어가자 하지만 지금 제가 어 1등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서 점수만 얻으면은 충분히 1등 할 수 있습니다 150만바퀴 빨리 빨리 뛰어 아우 아우 근데 SCB가 안뜨네 무정윤이시 왜케 잘때되는거야 이 버전은 무정윤이시 되게 잘때네요 잡아 보이잖아 연두가 비전을 안꿨어 어 다 보여요 그래서 비전을 꺼야되는데 그래서 혈압마라톤은 어느정도 해봐야돼 어느정도 해봐야지 이제 또 그 경기의 흐름을 이해를 해서 어 잘 진행을 할 수가 있는거에요 파랑 들어가기 전에 아니 어차피 무적이지 아 굿데이 커맨더 나왔네 어 브루들링 이한테도 브루들링 쓰겠네 계속 쓰겠 이건 쓰지마 이건 그냥 냅둬 광크라는건 냅둬야되거든요 근데 계속 써요 까 연두가 어 뭐야 아 뭐야 가다 잡힌거야 얘한테? 이런 벵가리스 얼마되지도 않아 49999 무슨 홈쇼핑 홈쇼핑에 물건 파는 그 가격같네 가자 뛰어가 얼트라 연두가 연두가 좀 그 현암마라톤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으면은 아까전에 그 침이 나왔을 때 잡으면 안됐었죠 예 근데 아까 여기 그거 있던데 락다운 거는거 아냐 저거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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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렛쪽으로 오면은 고스트가 보이거든요 시야에 들어갔나? 잠깐만 화면좀 잘 볼게요 고스트가 어딘가 소모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소모했네 여기있잖아 여기 여기 흐물흐물거리는거 보이시죠 여기있어요 아 락다운을 당하더라도 체력이 높아가지고 잘 안죽네 야 이거 잡아 빨리 주황아 저런거 잡아줘야되는거야 아 저런거 잡아야지 뭐하는거야 도대체 이게 풀릴텐데 이제 이리데잇 뭐야 누구 왜 나갔어 파랑 얘는 또 왜 나가 아 혈암마르토 하면서 근성 있는 사람끼리 해야돼 이래서 근성 없는 사람끼리 하니까 게임이 이렇게 쉽게 너무 쉽게 끝나버리는거에요 다들 나가고 근성만 들어와야돼 근성만 야 리버 빨리 쏴 아 나갔구나 얘 얘가 나갔구나 야 그럼 세명 저는 아무리 뭐 혼자 남더라도 저는 끝까지 할겁니다 예 다 돌거에요 혼자는 좀 그런가 적어도 두명이상은 있으면은 저는 끝까지 할거에요 너는 왜 내 아래쪽에 있니 뭐하냐 리버야 숨어있는거야? 얘 오면 잡을라고? 근데 누가봐도 다 보이는데? 다 보이는데 히펜씨 보러어줄게 안돼 나 갈래 그냥 나 그냥 갈래 인스네어 맞고싶진않아 리버 하필이면 느린데 인스네어까지 맞으면은 무종률이 그 소급 안된 오버르드랑 뭐하달라 똑같은거 아니야? 가는척 하면서 뒤로 다시 돌아가면서 공격해주고 죽이구요 아 나도 죽었네 어 뭐야 이거 쌍둥이 와 이것도 신기하다 와 아 내가 근데 약간 좀 더 앞서야되는데 쌍둥이 정갈 나왔어 잡아 좋아 아 왜 자꾸 이것만 나와 왜 자꾸 질만 나와 오 SCB! 아 뭐야 저글링이지? 그냥 들어갈게요 저글링 어차피 2000바퀴 정도밖에 안하거든 20만밖에 안하기 때문에 굳이 잡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 나 쫄아서 튀는거야 어 나 쫄았어 뛰어 뛰어! G4 라이터 느린 꼴통 콜리아사 난 G4 라이터다 탱크 어이 반가워 들어와 펑 제가 퍼뜨려주구요 들어갑니다 참 꼬리나면 천재단 나왔네 광클하는거잖아요 근데 60만이네 이 버전은 신세계버전은 한바퀴밖에 안오르거든요 여기서 돌면은 저건 60만이네 와 하이템플러 마이템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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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니 얘네 시민 열심히 들어왔는데 또 시민 나왔어 하하하 문 드럭게 없네 진짜 얘네도 과연 뭐가 뜰지 카카루 아 이게 진짜 소금 안대 5번 나왔으면 진짜 완전 대박이었을텐데 아깝네 아깝네 속업 된거 나왔네 과연 과연 제발 이상한것더라 이상한거 아 백만바퀴 쩔 뒀어 와 그래도 제가 뭐 1등은 유지하겠지만 어 얼마 진짜 차이가 얼마 안나요 진짜 완전 안납니다 빨리 들어가야되요 5천바퀴 차이밖에 안나네 거의 빨리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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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제가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좋은게 떠줘야되요 안좋은거 뜨면 안됩니다 제발 제발 아 아 171717 아 별로 좋지 않은데 이거 17만바퀴인가요 이거 근데 그럼 또 나쁘진 않은 아 나쁘지 17만바퀴가 뭔가 좋은거야 좋지도 않죠 넌 좀 눈에 거슬린다 그냥 잡혀라 나간 나간사람인건데 잡히시구요 아 얘가 이상한거 떠야되는데 와 나 이런 젠장 아 이것도 여기서 락다운 걸고 막 그럴거 같은데 왠지 지금 숨어있거든요 어딘가에 알어 나도 봤어 봤는데 지금 안들어가면 어쩔수 없잖아 들어가야지 그렇지 나이스 와 나이스 아 다크템플로 나왔어 완전 대박이죠 근데 연두는 못들어가죠 하핳 그래 둘이서 싸우고 있어 아 제발 여기서 S12 한번만 떠라 제발 마 마나 보러간다고 연두색 잉 계속 가만히있는거야 주황색은 아 제발 S12 뜨면 게임이 끝났는데 제발 아아 아니 아직 기회있어 여기서 S12가 뜰수도 있어요 기회는 온다 반드시 온다 제발 제발 아 그지같은거 몰라서 나오네 리버 지금 리버한테 잡 잡히면 어 들어갔나? 들어갔네 흐하하하 흐하하하 마나 보기전에 왔데 아 근데 1등이 지금 내 주황이 됐구요 반드시 내가 역전한다 근데 이게 연두가 1등 할수도 있습니다 혈암마라톤은 진짜 진짜 몰라요 아무도 몰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둘이서 지금 만남 잘하고 있네요 조용히 지켜볼게요 채팅치는게 별로 안좋아하기 때문에 조용히 중앙에 안좋은게 떠야돼 지금은 지금 입장에서는 근데 연두도 많이 쫓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저런거 떠야지 좋아 넌 근데 어디 그렇게 들어가고 있니 그래 너 그거나 해 아 손가락이 왜 이렇게 아프지 새끼손가락 되게 아픈데 퀸 아 나도 퀸 나왔어 아 점수 6만짜리 너무 안좋은데요 스읍 탱크 캐리건 칼날레와 거연 마렌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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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攻 퀸 퀸 퀸 퀸 더 안좋은게 또.. 야! SCB 떴다 어떡하냐 이거? 이거 어떡하냐? 큰일이다 아 일단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서 넘어가야 돼 저거 배럭짓기 전에 근데 지금 연두가 좀 혈압마라톤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배럭을 안짓고 그냥 들어가네요? 바본가요? 와 진짜 다행이다 서플을 왜 지어? 아니 배럭 지으면은 되거든요? 그러면은 점수 300만 바퀴는 한 번정도 추가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연두가 혈압마라톤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아 이런 괜찮아 이거 저 어차피 익숙해져가지고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광클만 좀 잘하시면 돼요 연속적으로 손가락을 그 오른쪽 버튼에다가 살짝 눌러주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좋고요 들어가요 야 그거 잡지마 이거 봐요 개념이 없어요 지금 연두 연두가 개념이 없어 혈압마라톤에 대한 개념이 있었으면은 안 잡았겠죠 예 초기화되는거 저쪽 갈게요 어 야 안돼 야 잡지마 그 야 그거 그래 그거 잡지마 그거 잡지마 그렇지 이런거 잡으면 안돼 연두야 정말 답답합니다 연두 예 괜찮아 괜찮아 연두야 잘했어 허어 야 200만 버킷짜리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안돼 이거 그거잖아요 계속 나오는거 저글링 아 끝났다 이거 경기 여기 아 하필 또 리버왓 뜨네 아 하필 여기서 저게 뜨냐 와 킬 꿀맛이 아니고 여기 더 있어 어 없나요 어 다행이다 저거 계속 나오는거 아니었어 어 저거 내가 알기로는 저거 엄청 많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 광클한거 나오고요 어 좋습니다 나이스 박수 네 아니 그 저글링 막 뜨는거 있잖아요 벌어오 된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부대정도 계속 나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 버전이 아닌가 어 맞는거 같은데 서플 지은거 파괴 좀 시키자 거슬려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못떴어 파벳 자 일단 주황이 어 저게 떳을때는 빨리 제가 아 아 진짜 60만바퀴라니 괜찮아 60맨 60맨 괜찮아요 서로 계속 채팅으로 네 사랑싸움 하고 있네요 저러다 친해지는거지 어 저러다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겁니다 다투다가 아직 네 아직 못들어갔어요 자 점수차이 얼마 안나져 가자 가자 죽여 어떻게 죽일라고 그걸로 좀쌤님으로 뭐를 어떻게 죽일라고 더 좋은게 뜰수도 있는건데 얘가 뭐야 간다 간다 나왔네 간다 네 죽일수도 있겠는데 스톰 잘 쏘면은 한번쯤은 체력이 약해가지고 이게 못가고 있어 야 너네 안가면 너네 다 죽는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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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야 일로와 약하긴 뭐가 약해 난 강해 난 강하다고 난 강해 우리 그냥 사랑싸움에 얼려줄테니까 두개 어 이쁘다 근데 아칸과 다크아칸 이쁘네 전 그러면서 예 들어가구요 빨리 가야되요 빨리 이 기회를 놓치면 안돼 61만 70만 이거 다크아칸 마컨 없는 버전일거에요 아마 이 버전은 신세계 버전과는 다르게 마컨이 없는 버전이기 때문에 전 빨리 들어갈겁니다 서로 계속 사랑싸움 하고 있으세요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세요 끝났다 잘가 사랑싸움 열심히 하고 있어 잘가세요 네 수고 많으셨구요 그렇지 서로 사랑싸움에 계속 계속하고 있어 나는 배럭 하나를 지으면 경기가 끝나겠죠 네 아 진짜 부부다 부부 진짜 부부네요 네 자 이러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